반갑습니다 지금 순교 탐방 가려고 하는데 순교시 탐방 가기전에 용어 먹을게 없어서 반찬으로 어제 남은 배추 고기 먹을 때 했던 배추 황금 배추랑 미나리랑 이렇게 무치먹겠습니다 마늘이랑 통깨 멸치액젓 황미실 간장 이렇게 넣고 지금 버무리려고 합니다 아직 많이 버무리면 올라질 것 같아서 이정도 버무려놓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순교 유적지 탐방 지금 9시에 출발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빨리 가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지내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푸른 나무처럼 제 뒤에 푸른 나무처럼 푸른 나무처럼 하시는 일 위에도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샬롬 지사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사님들 다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축복합니다 샬롬 ин aument고요 지금 동영상을 3 12 11 11